안녕하세요 핫또입니다. 오늘도 겸스라 핫또TV에 각자 먹방 와요! 오늘은 여기를 왜 왔을까 싶쇼? 까십쇼? 왜 왔을까 합쇼? 오늘은 어떤 콘텐츠예요? 얼쥬가 대 쩌죽드! 얼쥬가가 뭐야? 얼쥬 죽탱이 많이 맞았냐? 이거예요. 얼쥬 죽탱이 아니고 쩌죽드인데? 쩌 죽을 때까지 회 뜨버린다? 쩌 힘들어요. 10초 반내되신 걸?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. 얼어 죽어도? 쩌 줄어도 뜨거운 아메리카. 그치. 차가운 거 치고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저는 쩌죽드가 맞지 않을까. 먹는 거는. 일단 게임을 해봅시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의 게임. 그다음에 얼음을 늘렸잖아요. 얼굴에 비비면 안 되고. 이게 지금 유기하고 있는데. 시작한 거 아니야? 그다음에 줄넘기로 땀 한 방울 내면 승리. 시작. 아 차가워 씨. 몸이 뜨거운데 들어가야 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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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중에 제일 뜨거운 부분이 목이에요. 멍청아. 너무 차갑다. 너무 차갑다. 어디 라인인 것 같은데. 아 맞다. 아아. 아 차가워. 완전 여기 거기. 완전 낙지탕탕이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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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아 이거 손이네. 손이 밥이네. 정지열 씨 이제 인정. 탐공인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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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아아. 아아. 땀 났어요. 안 보여요 안 보여요. 안 보여요 안 보여요. 됐다. 조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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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끊어요. 아 사운드 다 안 들렸어요. 났다는 증거 알려드릴게요. 아, 났어요! 여기요? 더 하실 거예요? 아, 여기가. 얼주가? 더워. 저는 쩌둑둑. 현현 씨. 안녕하세요. 얼주바는 아이스를 깔아서 발을 올려주시면 돼요. 얼어 죽어도 못합니다. 발 감으세요. 발을 감으세요. 발을 감으세요. 정장 걸릴 것 같아요. 발 감으세요. 이게 진짜 더워요. 입고 페리까지. 오, 예스, 베이베. 오, 예스, 꼭지, 스메. 그 우비 오늘부로 버리자.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발이 빠졌으면 얼음물 시원하게 한 번씩 구워드릴게요. 자, 서비스는 서두블즈에서 닭칼국수고요. 몇 가지 시원한 초게루스. 와,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 맛있다. 너무 시다. 와, 근데 여러분들. 여름에 쪼끈한 닭칼국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소유국수가 원래 있는 거예요? 응. 좀 맛이 없다. 냉면 국물이랑 맛이 똑같네요. 그리고 기둥 씨. 네. 잠깐만요. 어, 어저께 조금 떨어졌어요. 네. 어? 어, 그거 아닌데? 다 봤는데? 이거 바르다 묻히면 어떡해요. 아, 뜨끈하니 속이 든드로 나구만. 소유국수 저 테마스 처음 먹어봤는데 많이 없어요. 드셔야 돼요. 먹고 있잖아요. 간이 사면 드셔야 됩니다, 두 분 다. 먹고 있잖아요. 아, 너무 차가워. 아, 뜨거워. 아. 아. 들어 한 바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해요? 등이 부어주세요. 갑니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빨리 사둬졌어. 빨리 사둬졌어.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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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일단 다음 음식 갑시다. 자, 다음 음식. 주세요. 두 번째 라운드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을 때 여기에다가 손을 담고 계셔야 됩니다. 얼어 죽어도 아이스네. 저건 뭔데요? 자, 여긴 한 팩을 온몸에 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한번 빌려주실? 와, 여기 땀나는 거 봐. 오케이. 와, 올라온다. 뜨거운 거 올라온다. 와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거 못 있어. 사람이 건들 수 없어. 드세요. 시원한 물회이고요. 뜨끈한. 와. 와. 매운탕이구만. 뜨끈한 매운탕입니다. 음. 자, 저도 바로 먹을게요. 혹시 이거 닦아줬나요, 아까? 이거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? 참을 수가 없다니까. 제가 한번 체험해볼게요. 음살 부리는 건지 못 참을 만한 건지. 아, 좀 아프다. 3, 2, 1. 아, 이제 피쳐가요. 지금 못 견뎌요. 병상 입는다니까, 진짜. 병상 입는다니까, 진짜. 뜨거워. 와. 아, 이거 왜 이 소리 하는 거야. 으으, 이거 뭐예요? 으악! 으악! 둥그러워! 오 내장인가? 지금 안 드시고 계시나요? 아 너무 춥다 보이게 저도 모르게 너무 냉정한 거 같아서 이 말 안 들리게 그랬는데 빨리 해줘 잠시 갑시다 잠시 주세요 겨울.. 앗 뜨거워 공업방이고요 와.. 기둥이는 뭐예요? 아이스크림 세 번째는 핫팩 추가고요 컴온 난 뜨거운 남자 동목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엎드려주세요 동목 시켜주려고 시골 이장님께서 시정 서울 장면 한번 엎드려봐 시원하게 해줄게 자 묶어 따불러 좀 더 허리 올려요 갑니다 물 주세요 닦을 걸 놓지 말고 너무 잘하셨으니까 겨울한 콜라 한 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린이 서울에서 온 양반 요거라도 하나 해 숙제 숙제 괜찮아요 형 요거라도 하나 해 이장님 술 취할 때 대상 부서 내가 말이야 붕어를 자랐어 강에서 인마 이장 또 누렁이랑 밖에서 자고싶는 게 없는데 안 들려 뭐라고 누렁이랑 또 집에서 자고싶는 게 없는데 누렁니? 이 개새끼가 누렁니라는 너무 맛있는데 아 퍼먹어봐요 그래도 아 노브랜드 아이스크림이네 그게 맛있다 얼음 죽어도 아이스인데 기쁜 맛은 없는데 맛있네 왜 이렇게 얼쥬갓에 서비스에 있는데 어땠어요? 더운 건 오히려 차가운 맛 한 것 같아요 차가운 것보다 사우나 하는 느낌으로 저는 기다렸거든요 그쵸 차가운 건 못 타고 너무 차가워요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김밥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겠습니다 보이세요? 땀 맺힌가? 보신가? 보세요? 땀이 맺히다 못해 저기 파심 생긴다 파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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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심